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 김성태라는 사람처럼 사채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도권인 쌍룡, 쌍방울 그룹을 인수해가지고 해장까지 된 사람도 참 사람 속을 알아차린 데는 잼병인 거죠. 그 산전 수준을 다 겪었을 건데. 이화영이를 진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20년 정도 사귀었으니까. 이화영이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대납을 했다. 이화영이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대납할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난 이걸 보고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노? 그런 이야기가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난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저는 사람은 믿기가 쉽지가 않죠. 오랜 이름들 교분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돌아서지 않습니까? 행적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산전 수준 공중전을 다 겪었던 용사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렇게 쏟아버린 겁니다. 쌍방울 부회장 북한 경기도 단절된 이 염새 우리가 이었습니다. 20년 형님 이화영을 김성태가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게 사람을 믿은 게 탈인 겁니다. 물론 사람을 또 믿었던 건 거기에 자기 이익도 있겠지만 이 법정에서 이제 논박한 거가 20년을 알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믿고 송금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겁니다. 대납을 한 겁니다. 경기도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화영은 딱 이러면 오리발 내민 거죠. 우리는 절대 관련이 없다. 믿었던 것이 죄인 겁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20년을 알아왔고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이고 우리 회사의 고문과 사회이사를 했고 쌍방울 법인카드를 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남북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해서 믿었고 김성애 조선아태위원회 실장과 박철 부위원장 입에서 이화영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셋 북한과 쌍방울과 이왕이 만나기도 했다. 김성태 회장님은 이화영을 절대 신뢰했다. 절대 신뢰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뭡니까. 하나님 빼고 절대 신뢰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을 뭡니까. 그냥 엎어지도록 좋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신동가 무슨 JM 무슨가 그게 신도도 보고 나면 왜 그렇게 푹 빠지냐 이야기죠. 세상에는 영혼장사꾼도 많지 않습니까. 정치장사꾼도 많고 나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다루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정치꾼들은 나중에 외세와 결탁해 가지고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본인들한테 먼저 도움이 되고 돈이 되면 지금 한참 문제되는 무슨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왜 믿냐 이야기예요. JMS 계룡산 도인님이 JMS 말씀하시네요. 사람을 왜 믿냐 이야기 영혼장사꾼이죠. 하나님을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양반도 진짜 이런 사채업에 출발해 가지고 돈을 모았으니까 별별 인간들을 다 만났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쏙지 않습니까. 20년 알아왔고 경기도 평화부지사고 우리 회사에 법인카드 쓰고 사회에서 고문 다 지냈는데 그분을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을 대부분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게 친구지 않습니까. 착하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 한 거죠. 진정한 친구는 더물고 세상만사 친구 관계라는 것이 이게 친구지 않냐. 이게 친구니까 이익관계가 끝나면 친구관계가 끝나는 거지. 그렇게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께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니코마코스 율리학에서 내가 그 책을 읽다가 다른 많은 것들은 까먹었는데 이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철학자인데 참 그래도 세상만사를 참 잘 알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정치하는 인간들 가운데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는.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거리들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고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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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개딸인지 딸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자기 무게중심을 딱 잡고 그래 안 하면 자기도 선전선동에 놀아가서 고생을 하고 개론을 한 사람 같으면 식솔드를 고생을 시키고 지금 여러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처럼 본인이 여러분 띨띠하면 자기를 믿고 다른 회사 전체를 뭡니까.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군들과 함께 안 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군들과 함께. 사기꾼들이 우글우글하지 않습니까. 돈 사기 종교 사기 하나님 사기 북한 사기. 어떻든 간에 본인이 사람을 잘못 봤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 당하고 있는 거죠. 대납 성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북 손금은 500만 불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거지 우리 혼자 자발조를 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박종목 님 잘 말씀하셨네요. 38 국힘당 당대표 선거가 정면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거입니까. 다가 그런 게 아니고 참 가끔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날들 되돌아보면 사기꾼들 함께 어떻게 이렇게 안 당하고 용케 살아남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김성태처럼 이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수륙전까지 다 경험한 사람도 그냥 당하지 않습니까. 전 병규님 말씀처럼 사입이 종교에 빠지는 것이나 정치 사기꾼에 빠지는 것이나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신신망치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인정하기가 참 끌끄럽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유독 사기가 성행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와 따지면 나이제리아 같은 수준인 거죠. 사기 기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기가 그대로 뭡니까. 투표에도 전의가 되고 대한민국 전체를 다 지금 삼킨 겁니다. 야당도 삼키고 야당도 삼켜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끝난 거 아닙니까. 38 여러분들 당대표 경선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그 문제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놈도 저놈도 다 같으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38 국힘당 당대표 경선이 대한민국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강한 거랍니다. 그냥 김기현이 당선되고 지하자 좋다 그 수준이 아닌 겁니다. 모두가 공범이 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겁니까. 모두가 공범이 다 돼버렸는데. 아직도 뭐 그분이 뭐 해 줄 거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뭘 해 주기는 해 줘요. 그래서 내가 일찍이 지금부터 한 몇 달 전에 아니 그분은 그냥 정치검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검사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냥. 엎을 것을 하면 뭐 합니까. 입으로 공정상식정의를 외치면 뭐 하냐는 말입니다. 38 국힘당 당대표 경선은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은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저 동네나 이 동네나 똑같은 겁니다. 하 득자님처럼 중앙선거할리는 왜 맡깁니까. 정진석이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맡겼는지. 본인들 다음에 고생하겠죠. 그 분야의 선수들은 더블 민주당인지 국힘당이 아닙니다. 그 동네의 선수들한테 완전히 당할 겁니다.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하겠죠 뭐. 지금 사람들이 뭐 당하셔서 가지고 우리 다 힘으로 합쳐서 윤정부를 그냥 옹호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그쪽 선수들한테 완전히 코가 깨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